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안녕하세요. 날씨온 정유주입니다. 휴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하늘을 보이겠는데요. 오전에 서울, 경기도와 서해안 지방을 시작으로 낮에는 대부분 지방에서 그치겠습니다. 다만 강원도 영동 지방에서는 밤늦게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낮 기온 20도를 크게 웃도는 등 가을답지 않은 날씨를 보였는데요. 이 비가 내린 후에 평균 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름 모습입니다. 현재 서울을 포함한 중부 일부 지방과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는 중화층 구름에 영향을 받고 있고요. 전남 남해안 지역으로도 다소 발달한 구름이 보입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벗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내일 오전까지 강원도 영동과 경북 동해안 지방, 전라 남북도 지방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가 낄 것으로 보이니까요. 운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3도, 강릉 11도, 대구 1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하지만 비가 그친 뒤 낮부터는 점차 평년 기온을 되찾으면서 오늘보다는 낮겠는데요. 낮 기온 서울 17도, 전주와 부산 21도로 예상됩니다. 내일 해상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동해전 해상과 남해동부 전 해상에서는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이 4m까지 높게 일겠는데요. 동해안 지방은 너울에 의해 파도가 방파제를 넘을 가능성까지 있으니까요. 안전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